자, 지금부터는 팔굽혀펴기 측정을 실시하겠다 헨리, 이병 이병, 헨리! 위치로 헨리, 화이팅! 헨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명예회복 명예회복 시작! 운동은 매일 아닌가? 기본 이상하다 30초 경과 화이팅! 1, 2, 1, 2, 3, 2, 3, 2, 3, 2, 3, 4, 5, 5, 6, 7, 8, 9, 10, 9, 10, 11, 11, 12, 13, 13, 12, 13, 13, 14, 14, 14, 15, 18, 19, 20, 21, 21, 22, 22, 22, 22, 23, 22, 22, 22, 22, 22, 22, 22, 22, 22, 25, 23, 22, 21, 23, 22, 23, 22, 22, 23. 헨리, 이병 종료 제가 내 지진 났어 너희 형 무슨 일이야? 열어봐, 저거 심 다 빠진 거 아니야? 그렇지, 주진이 났습니다 주진이... 다음 느낌... 잘했어, 잘했어 다음 느낌... 32명, 94개 자, 다음 3조 샘 해밍턴 상병, 석영석 상병 상병, 김수로 상병 김경호 상병 자, 준비 시작! 차! 1, 2, 3, 4, 4, 5, 6, 7, 8, 8, 9, 10 4, 5, 6, 7, 8, 9, 10 자, 파이팅,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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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2, 3, 4 파이팅, 파이팅! 예비 공대장님 파이팅! 파이팅! 나를 따르라고! 40개입니다, 40개!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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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10초! 10초, 10초! 2, 8, 7, 6, 5, 1, 2, 3, 4, 5, 그만! 샘 해밍턴 상병? 30개입니다. 세경석 상병? 94개입니다. 김수로 상병? 17개. 김경우 상병? 120개! 120개! 위초록! 120개? 2분에 180개! 2분에 180개! 지금부터 최적기 시험 결과를 발표하겠다. 먼저 박근혁 이병! 팔굽혀펴기 2급! 윗몸일으키기 1급! 따라서 2급이다. KL 이병은 윗몸일으키기 2급! 팔굽혀펴기 3급! 3급이다. 천정명 이병! 윗몸일으키기는 1급이지만 팔굽혀펴기를 미시하였음으로 불합격이다. 헨리 이병은 윗몸일으키기를 30개밖에 못하였음으로 불합격이다. 세비밍턴 상병! 팔굽혀펴기가 불합격이므로 불합격이다. 김수로 상병은 팔굽혀펴기 특급! 윗몸일으키기 3급! 최종 등급은 3급이다. 서경석 상병! 팔굽혀펴기는 3급으로 합격이지만 윗몸일으키기가 불합격이다. 따라서 불합격이다. 네? 김경우 상병! 상병 경호! 보도 특급이다. 윗몸일으키기 3급! 상병 서경석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해봐. 해봐라. 또 오늘 만약 불합격인 상병은 문대장 자격은 영원히 없는 겁니다. 아 그렇진 않다. 타격을 잘하고 모험적인 생활 태도를 보였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최선을 다하길 기대한다. 알겠습니다. 그럼! 자! 고맙습니다.